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엽기적인 사건들 대체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이 철학자의 생각, 철학자의 마음으로 혐오의 시대를 읽어 내려가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과 지승호 선생님이 만나서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철학을 말하는 책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입니다 이 책은 혐오가 혐오를 부추기는 시대, 가족이라는 공동체마저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엽기적인 사건들 대체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이 철학자의 생각, 철학자의 마음으로 혐오의 시대를 읽어 내려가는 책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를 소개드립니다 얼마 전이죠? GS25 편의점의 홍보 포스터가 사뭇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포스터 속에 소시지를 짚는 그림이 남성 혐오 이미지라는 거였죠 또 방송인 박나래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형을 가지고 성희롱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에 크게 분노했죠 극단적으로 여자가 하면 농담이고 남자가 하면 성희롱이냐라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 젠더 갈등 어쩌다 우리 사회에 극단의 혐오가 스며들게 된 것일까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은 이런 젠더 갈등이 생겨난 건 우리가 상실감을 잘못된 곳에 가서 폭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가 된 건 남자 때문도 여자 때문도 아닌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란 거죠 과거 신자유주의 강풍이 불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희생됐죠 그리고 그 불만을 무마하려 국가는 정책적으로 희생된 여성 노동자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진 상태에서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 상태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자 역으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라고 느끼니까요 우리가 혐오해야 할 대상은 사실 서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이 모두를 생존의 위협에 빠뜨린 주범이죠 바로 자본과 국가 같은 것들이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처럼 혐오는 혐오를 낳습니다 모욕감만 주지 않아도 또 혐오만 하지 않아도 조금은 덜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재벌이라고 하면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쩐지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재벌의 기부기사가 나오면 과거에는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그렇게 반응하면 너는 저렇게 벌어서 기부라도 해봤니?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모든 노동계급이 자신을 노동자이기보다는 작은 자본가로 오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소액이나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작은 집이나마 임대사업이나 투기를 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삼성 이재용의 2조원 투자와 자신의 200만원의 투자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더 고액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작은 자본가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재벌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은 자본가라는 생각은 일종의 환각일 뿐이라고 강신주 선생님은 말합니다 투자나 투기에 사용되는 돈은 모두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기죠 재벌과는 다릅니다 결국 작은 자본가는 자본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작은 자본가라는 인식은 노동계급에게는 치명적이죠 작은 자본가가 어떻게 자신의 롤모델인 이 큰 자본가를 부정할까요 당연히 자본가는 노동자를 부리기 쉽고 또 자본은 노동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점유하게 되죠 강남 좌파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강남 좌파는 2005년에 강준만 선생님이 만든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강남 좌파에서 강남은 성공한 자본주의적 삶을 상징하죠 값비싼 아파트, 명품, 철저하게 자본이 우선인 곳입니다 반면 좌파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죠 사회 정의, 약자 보호, 재벌 감시 등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부정과 불평등 또 착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강남 좌파는 정치적으로 유입되면서 이 양립할 수 없는 강남과 좌파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강준만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진보 세력의 허위의식을 비꼬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진보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니까 자본의 상징인 강남에서 좌파를 외치는 게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양립할 수 없는 것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시작할게요 철학과 삶을 연결하며 대중과 가슴으로 소통해온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 강신주 작가님은 지속적으로 책을 출간하면서 강연 활동과 함께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죠 그렇다면 다음 중 강신주 작가님의 저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한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 2번 김수영을 위하여 3번 정의란 무엇인가 4번 상처받지 않은 권리 보기들이 다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중에서 강신주 작가님이 쓰시지 않은 책이 뭔지 아마 대충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20세기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시 해변의 묘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묘지명을 떠올리다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죠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도 앞으로도 좋은 책들 찾고 또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indexiliny3 감사합니다.